매일이 안오니 현실 지금 카페 들어가? 그쵸 들어가죠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왔습니다 설리언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은 설때 뭘 하셨는지 예뻐 예뻐 너 지금 약간 현모양초야 아 현모양초 현모양초 저희 2월 4일이 발렌타인데이 겸 저희 데뷔 300일이더라구요 어머 진짜 예 벌써? 벌써 300일이에요 아 진짜 아니 100일 때 우리 케이크 들고 밑에서 사진 찍을 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 붙여불고 어 다 이러실까? 그쵸 팬분들도 벌써 300일인가 뭐 이러실까? 저 이제 채팅방을 만들거에요 어후 이름 뭘로 할까요? 아 뭐로 해? 어 지금 너 들어온거 다 보신거야? 네 네 다 보셨어 여러분 보셨죠? 방제목을 뭐로 할까요? 뭐로 할까? 너가 재간재간하니까 어떻게 재간재간하게 만들어봐봐 승희와 재간재간 어 좋아좋아 승희야 너 옆모습 진짜 예뻐 오 언니가 예쁘게 찍어주셔서 아니야 너 진짜 예뻐 하이 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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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이제 그럼? 참여인원은 백명 백명 와 백명이 최대라는게 아쉽네 아 한 천명? 아 천명 해야되는데 아쉽네 아쉽네 자 디자인은 좀 은은하게 예쁘게 하겠어요 만들기 어 만들기 어 했어 했어 어 어 아직 너밖에 없어 너가 말을 해야지 들어오는거 아니야? 아 그래요 아닌가? 이런거 여러분 어 왠지 들어올거 같애 제발 들어와주세요 아무것도 안들어와 아직 팬분들 빨리 승희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쑥스러운 인사 갑자기 갑자기 채팅방을 아 일단 제 소개를 해야겠죠? 어 생입니다 팬분들 안믿으시는거 아니지 갑자기 채팅 채팅 잘 만들어서 어 빨라 빨라 찾아빨라 찾아빨라 네 진짜 어 안믿으신다 진짜요? 어 진짜요 아 아 팬분들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다 귀여워 어 엄마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제법보다 어린 어린가바 동생인가봐요 참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옹 워하 방송볼때마다 저도 지금 워하우우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너무 일로 승희야 아니요 지금 아직 1시 반이라서 오늘 주말이라서 이제 곧 돌아오실거야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팬분들 안본지 너무 오래되서 보고싶어 승희야 너 타자 진짜 빠른데? 승희의 손놀림 말이 없으세요 드놈을 이제 지쳤어요 지치지 않죠? 그럼요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 오 아직 이제 입소문을 저를 포함해 이 채팅방에는 4명이 있습니다 오 아직 4명이지만 이따가는 진짜 한 100명도 가득가득 찰거에요 아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승희야 트위터를 빨리 올려 여러분들께 직접 말을 해야겠어요 요새 시대가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나요? 승희가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빨리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승희가 지금 채팅방을 귀여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찍고 있잖아 내가 여러분 보고싶어요 얼른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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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 트위터의 반응이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올 건지 그러니까요 한번 봅시다 트위터의 마력을 마력을 지금 우선 또 한 분 들어오셨어요 어 오 오 오 귀여워 어 이쪽에서 어 진짜 신기해 어 어 야 진짜 대박 어 야 진짜 신기해 진짜 어떡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 갑자기 4명에서 몇 명이야 지금 57명 지금 59명 60명 65명 어 말도 안 돼 우와 아니 승희야 승희야 이거 트위터의 효과인가요? 어 트위터로 알려줘서 고맙다고 어머어머 눈물 여러분 야 야 95명 아 승희야 100명 100명 와 와 갑자기 뜨겁게 뜨겁게 달아올랐어 저도 같이 뜨겁게 달아올랐어 대박 대박 말도 안 돼 이렇게 또 한 번 느낍니다 아 지금 채팅방이 빠르게 올라가고 승희야 빨리 매의 눈으로 빨리 보라고 트위트 트위트 아 트위트 트리토마트 아니지 트위트 뭐죠? 트위트 트위트 가주셔서 감사해요 어 우와 신기하다 얘기를 나누고 왜 뭐하고 있냐고 아 지금 비밀이에요 지금 채팅하고 있습니다 승희 집중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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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른데 그쵸? 어 근데 학원 가야하는 분들이 많이 돼요 그래 학원을 가시는구나 주말에도 그쵸 아무래도 아직 학생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흐흫 백분이랑 채팅하는 느낌이 어때? 흐흫 흐흫 뭐 행복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응 재밌어요 재밌지 이런걸 또 언제 경험할까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야 이렇게 채팅하면 음 저는 채팅이 끝났습니다 아 아쉬워 아쉬워 진짜 아쉬워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많이 짧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어요 음 사실 한 시간도 부족하고 두 시간도 부족하고 흐흫 한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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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응 항상 저희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또 그 응원 받아서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드리고 왔습니다